자 그럼 typeof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즉 어떤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데이터들은 다 각각 문자, 숫자, 불리언, 어레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형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변수 안에 어떠한 데이터형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.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typeof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value라고 하는 변수값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typeof, value 이렇게 하게 되면 typeof가 앞에 붙습니다. 그럼 typeof 뒤에 따라오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형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. 이걸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세요. 그럼 number라고 띄 겁니다. 숫자이기 때문에. 자 그 다음에는 이 value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대입했어요. 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문자가 되는 거죠. 그리고 alert을 해보면 그 결과값은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. 그걸 통해서 이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? 그것은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형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변환해 주는 건데요. 여기서 얘기하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 즉 숫자, 문자 이런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맥락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형해 주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. 자 여기 형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변환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. 자 여기 보시면 alert 그리고 1 더하기 1은 숫자와 숫자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요. 자 다음에 alert 1 더하기 문자 1은 숫자와 문자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오류가 납니다.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친절하게도 이것을 자동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형변환을 해줘요. 어떻게 형변환을 하냐? 자 그 결과는 결국에는 1, 1이 됩니다. 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, 1이 됐다는 것은 1과 1이 문자로서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숫자가, 아 뒤에 있는 것이 문자 1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있는 숫자를, 숫자 1을 문자 1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문자 1과 문자 1을 결합한 결과인 11을 출력해 준 거죠. 자 그 다음에 true는 보통 false는 0, true는 1이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원어에서 일반적인 규칙인데요. 자 여기 true라고 되어 있는 것 더하기, boolean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true를 1로 변환해서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조건문의 컨텍스트에서, 맥락에서 이 undefined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것을 false 값으로 형변환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값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되면서 이것은 false라는 값을 경고창에 띄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. 자 이것은 이제 암시적으로 형변환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자기 내부적인 룰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자신이 추정해서 것들을 형변환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형변환을 하려면 자 boolean, string, number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형변환을, 문자로 형변환을 할 때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자열이 됩니다. 문자 1이 됩니다. 그래서 type of가 앞에 붙으면 type of가 뭐였죠? 이 type of 뒤에 따라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잖아요. 연산자였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string이라는 값을 리턴하겠죠. 그 다음에 문자 1을 number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그 결과는 number가 되고요. 그리고 숫자 1을 불린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그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. 이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형변환하는 것들, 더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의 취지상 그것들을 다 열고 하는 것은 너무 장황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열고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과 같은 작업들을 할 때 뭔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형태로 연산이 된다. 그럼 형변환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. 그때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차려보시면 되겠습니다.